환경재단의 공식 추천을 받아 개봉 전부터 이목을 끄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재미는 물론 교육적인 메시지까지 담겨 에듀메이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영화 반딧불이 딘딘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애니메이션에선 주인공 반딧불이 딘딘과 친구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숲속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 떠나는 용감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이번 영화는 환경보호의 중요성뿐 아니라 환경파괴로 우리가 놓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배급사 관계자는 애니메이션은 청정지역에서만 사는 곤충 반딧불이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교육적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화는 오는 22일 전국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